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저번에 했던 명탐정 코난 성우가 원피스에서 어떤 캐릭터를 더빙했는지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많다보니 파트를 나누어 두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덧글에서 성우의 사진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찾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명탐정 코난 성우가 원피스에서 무슨 캐릭터를 더빙했는지 2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성우, 카유미 예마사, 명탐정 코난에서 FBI의 촉보윤인 아카이와 조디 그리고 캐멀의 상사인 제임스 블랙 일대성우로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국민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 알라바스터의 국왕이자 비비의 아버지인 네펠타리 코브라를 하였습니다. 성우, 하시타카야루 카유미 성우님이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임스 블랙 이대성우로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개밍크족으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모코모 공국을 통치하는 나제왕 이누 아시라지 공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야나가키오 유키 명탐정 코난에서 FBI 수사관으로 월등한 드라이빙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안드렐 캐머를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상적현쟁 중 한명으로 천만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지만 조로의 도깨비 참수로 패배한 딕앤빌리 형제 중 딕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미치시 코토노 명탐정 코난에서 아버지 에던 혼도의 딜을 이어 현재 CIA 촛보원으로 고문조직에 잔입하고 있는 미지나시 네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왕의 부하 칠무의 중 한명으로 여인성 아머전 릴리의 쿠사 해적단의 선장이자 황제로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자인 절세 미녀 보아 행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노다중코 명탐정 코난에서 테이탐 고등학교의 전학생으로 미지나시 네나의 동생이며 머리는 좋지만 얼빠진 면이 있는 혼도 A스케를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해군본부 상사에서 현재 해군 신세계 지부 G5의 대령으로 조로의 소꿉친구인 쿠이나를 닮은 타식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수영 해적단의 12번대 대장으로 청안의 소유자인 검사 하루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토비타, 노부 명탐정 코난에서 극장판 순흥양 응몽에 등장한 캐릭터로 아무로의 부하이자 같은 공황 경찰인 카자미 유이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사자민크족으로 모코모 공국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현재 빅망 해적단의 존투원이 페콤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타치미, 후미이코 명탐정 코난에서 검은 조직의 간부로 한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있어 눈 모양의 비밀이 워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해군본부대장에서 현재 원수가 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자 아카이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블루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했던 해적으로 독자들에게 진짜 해적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함대의 제독 돈크리크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코야마 마미 명탐정 코난에서 검은 조직의 간부이며 조직의 보스인 그분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신비주의자로 천의 얼굴을 가진 베르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8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토트랜드의 여왕이자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며 사왕 중에 한 명이 샤론 링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의 자녀를 두고 있는 성우, 히로타 코세이, 명탐정 코난에서 검은 조직의 멤버로 간사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를 하던 중 폭발로 인해 사망한 데킬라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현명군의 일원으로 어린 고아들에게 전투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사보와 콜라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흑돔워인이 핵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무라마치 야쏘, 명탐정 코난에서 검은 조직의 멤버로 베르모트보다 먼저 하이바라의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진에게 사살된 피스코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아이스버그와 프랑키의 스승이며 해적왕 골디로저의 해적선을 만들 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오오츠카 아키오, 명탐정 코난에서 사이타마현에서 현재 시조오카현의 경부가 된 요코미조 상거와 그리고 쌍둥이 동생으로 카나카와 현의 경부인 요코미조 주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흰수염 해적 2번대 소속 즉 에이스의 부하였지만 칠무엘을 거쳐 현재 사왕 중에 한 명이 검은수염 말살 뒤 튀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후르카와 토시오 명탐정 코난에서 꿈마현의 돌팔이 형사로 코난의 마취시계의 피해자이며 현재 경부가 된 야마무라 미사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루피의 의응제이자 흰수염 해적 2번대 대장이며 해적왕 골디로저의 아들이 포트거스 디 에이스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의 시즌과 운소 명탐정 코난에서 경치청 수사위가 경보로 20년동안 계도키를 쫓고 있는 형사이며 나카모리 아오코의 아버지 나카모리 긴조의 일대성으로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해군본부대장이 키자루의 일대성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조로의 소꿉친구인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첫번째 스승인 코우시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이시코지 이시즈카 성우님이 2018년에 돌아가셔서 나카모리 긴조의 일대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어인섬의 무법지대의 리더이자 태양해적단의 초대선장이 피셔타이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타나카노부 명탐정 코난에서 경치청 수사위가 경시로 나카모리 긴조의 상사인 차키 신터로를 하였으며 그리고 극장판 존율의 악보의 최종보스 후아 타쿠미의 표적인 토우모토 카즉키를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위대의 항로 GA의 지부의 중장이자 나발론의 사령관이 조나단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이시다 아키라 명탐정 코난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원래 게도키드의 라이벌 탐정이 하쿠바 사구르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이글이글 열매의 쟁취대에 참가한 아름다운 해적단의 선장으로 현재 루피의 사나 해적단이 돼 캔버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사화시롬 미유키 명탐정 코난에서 게도키드 쿠로바 카이더의 동국생이며 정마스스를 쓰는 코이지미 아카코를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빅맘 샤롬 링링의 35녀로 쌍디의 약혼녀였던 샤롬 푸딩을 담당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명탐정 코난 성우가 원피스에서 더빙한 캐릭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이것보다 적었지만 둘 다 20년간 반영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조사를 하다보니 계속 찾게 되어 3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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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